에덴 스미스가 처음 사용한 유명한 말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인비저블 핸드라는 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를 시장의 자유로운 움직임에 맡겨두면 경제절로 균형과 질서가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윤리 또는 인간상의 규범적 질서도 보이지 않는 손처럼 움직이는 것이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질서로서의 윤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도 반성적 사고의 대상이 되고 마음의 관습이 되어 윤리적 기강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로는 물론 세계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실존의 현실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입니다 요즘에 와서 이런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순정하게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 이것을 다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이 말하고 죽음에 대한 명상이 우리 사는 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몇 마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로 든 게 메멘토몰이라는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양 말인데 이것으로서 우리 생각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이 세상 중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세 문화에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심각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소조였습니다 중세의 정신생활의 중심은 신앙이었는데 명상을 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 명상은 물론 삶의 한계 죽음의 공포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 구원에 대한 절실한 소망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명상은 궁극적으로 공포를 넘어 사랑 또는 화괴로 카리타스로 가게 한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비를 생각하고 자비를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게 하는 이런 과정을 전부 포함하는 게 명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1년 중에서 한 달을 깨어서 명상하는 달로 삼는다 첫째 주의 명상은 죄와 지옥의 형벌을 주제로 하고 두 번째 주는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종료주일까지의 일생 3주째는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5번째 주는 부활에 대해서 또 승천한 까지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게 들어 있어요 명상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명상은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감성으로 감정으로 끝난다 지산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가고 최고의 하늘로 빛까지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수 있는 건 이해해서 감정으로 간다 언더스탠딩에서 어펙션으로 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단지 정보를 많이 머리에 흡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정신을 더 드높이고 드높아진 정신으로서 사물을 처리하고 인생을 살고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 언더스탠딩의 어펙션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명상은 중요한 계기가 이거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학적 사고는 이런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사고에 대해서 비교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적 사고는 특정한 현상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측정하려고 합니다 이 관계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데카르트는 많은 것을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환원하여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수학의 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도 명상의 방법에 연결되어 있다 데카르트의 개인적인 관심의 관점에서만 거기에 반듯이 벗어나는 건 아니다 제1철학의 명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광복소설 배경이 되는 것도 명상적인 요소 생애에 관계되는 것이 많이 들어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세계라는 책을 공부해야겠다 그러고 여행을 하게 되고 여행 중에 유명한 코기토요로고 숨이라는 것을 깨닫기게 됩니다 제1철학에 대해서 명상화하고 수학을 하고 수학 방정식도 만들어내고 이랬지만은 또 동시에 그 배경에는 자기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다 수학적인 공식도 하느님의 보장이 없이는 정확하게 사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보겠습니다 가령 삼각에서 삼각의 합은 180도다 세상에 180도가 정확히 되어 있는 삼각이라는 건 세상에 경험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느님의 완벽한 존재를 상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그런 보편적인 것을 초월적인 것에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카르토는 이성으로서 이런 걸 다 파악하려고 했는데 동양의 세계관에서 이성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걸 심이라고 했죠 Mind Heart 라고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성적인 것과 심정적인 것을 아울러 가진 거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에서 감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성적인 것이 이지적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해서 사상 질적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인 것은 내 마음속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인식론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최드 헨슨 이런 사람 들어서 감정이 어떻게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정보라든지 정세라든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감정의 세력이 세가 어떠냐 이런 말로 정세라는 말을 쓰고 정보 이때 정에는 이미 인포메이션의 매체로서 정이 작용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사상에서 이 심 정 기초에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세계의 성악식도에 대해서 정을 가지고 많은 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 상식적인 감각적인 경험을 가지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극인이 모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거기에서 건이 생기고 권이 생기고 오행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상식적인 세계의 것을 비유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상식적인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것을 비유적으로 확대해서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다 성악식도에 나와있는 우주론의 전개는 태초의 원자가 태폭포로 팽창해서 우주가 탄생하고 물주의 원소들이 생겼다고 하는 빅빙 이론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우주 또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선택 이런 세 여러 수습을 다 하나의 체계 속에서 설명하는 게 생각 쉽던데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은 이러한 비유적 우주론이 그런대로 설득력과 호소력을 갖는다는 죄입니다 우리 감정이 그럴싸하게 느껴지면 옳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적을 갖는 힘에 비슷합니다 마이클 아일런이라는 교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쓴 유교의 다섯 개 고전서 The Five Classics Five Confusion Classics 라는 책의 시경이 고전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하는 것이 정신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데 굉장히 핵심이다 하는 게 이 나일런의 책에 나와요 시경을 공부한 사람은 감정 다른 사람들을 감정에 섬세하게 주의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하고 고충을 말하고 간해에서도 아버지를 그리고 밖에 사는 임금에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관리들의 상하관계 또 국제적인 외교관계 이런 데서 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비슷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프랑스와 줄리앙의 책입니다 우회와 접근 둘러서 가는 것과 직접 가는 것 시가 다른 사람과 감정을 바뀌게 하고 이기의 상태를 다르게 하고 인연구의 우원함이 대화자의 주위를 이동하게 하여 자신의 견해로부터 거리를 가지게 한다 시를 읽으면 저절로 자기 마음이 목전에 있는 상황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더 넓은 마음이 돼가지고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를 통해서 간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넓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그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사상적 태도였다는 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진리앙의 책에 나오는 걸 하나 끌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 체험을 글로 쓴 건데 아서 핸더슨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금 산동반도에서 산 것 같아요 중국 하행이 하루는 우리 작은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여가를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작은어머니도 없고 작은어머니가 물론 죽은 일도 없고 이런 데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주방장하고 이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주인한테 그걸 고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해서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돼서 휴가를 원했는가 하고 주방장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전체적인 상황이 무언가를 알게 될 거이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집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언어라는 게 뭘 정확히 그려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황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돼야겠다고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는 게 중국에서 언어전략 또는 의미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거기에서 봤는데 서양의 언어 표현은 특히 철학적인 과학적인 언어 표현은 전부 다 보편성에 이르려고 한다 그런데 중국 언어라는 태극 무극 뭐 이런 것 또는 혼돈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이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작은 실제를 초월하는 어떤 차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직접 저거에 뭔가 하고 보려는 게 아니라 비스듬한 시각 사선의 시각으로 봐서 그 시각을 위로 아래로 움직여서 삶으로 움직임 전체를 포착하고 내 느낌 전체를 포착하려고 합니다 두보이 시를 길게 얘기하는 진리안 교수의 책에 있는데 두보이 시를 보면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를 얘기하려는 경치 묘사는 없고 전체적으로 세계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시인의 삶을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두보이 특징이다 이게 중국 사상이나 중국 문학에 다 반영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물음을 묻는다는 것은 어떤 지평 속에서 묻는 것이다 그 물음 방식이 서양에서는 이론적 물음 방식이고 동양에서는 실용적 윤리 의미로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시어레틱스와 프라그마틱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묻는 지평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그렇죠 존재의 인과관계는 무언가 이런 걸 따지는 거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어레를 추구하고 하나는 프라그마틱을 추구하지만 의사에도 연결된 게 있다 이런 것도 여기 자기를 수련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의학을 배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의학을 배우고 생각하면서 유의적인 인간이 돼야 된다 유의적인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명상이라는 걸 계속적으로 해서 지적인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옮겨야 되고 내 의지적인 것으로 옮겨야 되고 죽음으로부터 남의 평화까지 계속적으로 옮겨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문의 세계가 지금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문제 당장에 어떻게 하면 경제성장이 될 것인가 이런 데만 집중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존재의 양식에 대해서 인간이 자리하고 있는 세계에 이승에 대해서 자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문도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그런 것에 의해서 새로운 물음의 지평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마지막 부분에서 했습니다 너무 신형적으로만 적군이 안다이래요 이런 얘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서 경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했어요 이건 우리 유교 전통에서 있는 것이지만 경을 간단히 얘기하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 존중하는 걸 우주적으로 확대하면 독일어로 말해서 이어프루트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우주 전체 자연 전체에 대한 느낌이 든다 마음을 기르는 토대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또 고전을 닦아서 고전을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일부가 되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의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걸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지만 그걸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마지막 부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한 것은 일상적인 수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풀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중요하다 유교에서 그거 특히 강조가 돼 있어요 소아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빗고 세수하고 마당 쓸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양의 명상이라는 데서도 하루하루 구체적인 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일상생활 자체가 사실 도덕적 윤리적 정신적 인간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다 옛날에는 있어서 너무 이게 그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했지만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일상적인 것도 중요하고 구체적인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고전이 중요하다 이것은 쌓아가는 연구하는 것 이런 것을 권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